사와디 크랍 안녕하세요 사와디 피모 생생삼육오 태국어 피모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뭐 했냐구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아주 조금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 쉬셨나요 태국은 여전히 우기라 그런지 비가 하루에도 몇번씩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이번 열여섯번째 에피소드 르렁라우티스틱폭 르렁라우티스틱폭 하면 여섯번째 열여섯번째 에피소드라는 뜻이구요 그동안 제가 에피소드를 조금 오래 쉬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 쉬다 네 쉬다 라는 표현과 푹 쉬다 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일이나 공부 등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피곤할텐데 푹 쉬라는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오늘은 그 푹 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많이 피곤할텐데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라는 문장을 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 예정인데요 잠시 일시정지 하시구요 공식 인스타그램 사와띠피무에 가셔가지고요 공지에 있습니다 공지에 가셔서 인스타그램 주소 클릭하시면 제 인스타그램 가셔서 성적표시가 있는 본문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푹 쉬다 라는 표현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실까요 네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네 좀 빨랐죠 이번에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네 한 번만 더 들어보실게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내용을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사실 대화는 아니죠 네 여성 한 분이 이렇게 상대방한테 피곤해 보이는 상대방한테 좀 피곤해 보이니까 집에 가서 푹 쉬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자 살펴볼게요 왔니 네 왔니 하면 오늘 이라는 뜻이구요 여기서 완 네 평성으로 짧게 완 하시면 데이 날 이라는 뜻이 있구요 니 하면 우리 지시 형용사로서 이 뭐 뭐 라고 할 때 그 이에 해당하는데요 왔니 하면 이 날 즉 this day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늘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왔니 하면 오늘 이라는 today 이라는 뜻이구요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이 있으면 또 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제 라는 표현을 태국어로 뭐 왔니 라고 하는데요 어제 라는 표현에 들어가는 완 요 녀석은 장모음으로 길게 발음을 해서 뭐 왔니 라고 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구요 즉 뭐 왔니 가 아니라 뭐 왔니 라고 완도 길게 발음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 다음 문장 다음 단어 또 살펴보면요 콩 네 콩 평성 단모음으로 짧게 콩 하면 아마도 되게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마도 뭐 뭐 일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쓰는 태국어로서 아 네 일성 장모음으로 길게 아 아 네 이렇게 아시라고 하면 아마도 뭐 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조동사인데요 이 아 보다 조금은 확률이 더 높을 때 주로 이렇게 공 공 이라는 표현을 써서 100%는 아니지만 50% 반반 이상의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쓰시면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단어를 봤더니 네 1성으로 길게 이렇게 네 1성으로 길게 이렇게 네 1하면 피곤하다 라는 뜻이구요 뒤에 정도를 나타내 주는 정도 부사 막 네 이성 장모음으로 막이 나와서 네 2이 막 네 2이 막 이라고 하면 정말 피곤하다 많이 피곤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앞에 공 이 나와서 공 르 어이 막 가면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정말 피곤해 보여서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왔니 공 르 어이 막 이라고 하면 오늘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구요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글라빤레오 박펀 하이 땜 티나 글라빤레오 박펀 하이 땜 티나 라고 해가지고요 글라빤 글라빤 네 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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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면 돌아가다 라는 동사구요 반 반 이라고 이성으로 길게 발음해 주시면 집 이라는 뜻이 있어서 글라빤 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집에 가다 귀가하다 라는 뜻이구요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글랍 이 글랍 이라는 단어가 복합자음 즉 꺼 까이 하고 럴링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자음처럼 자음군을 이뤄서 복합적으로 이제 하나의 자음처럼 발음이 되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글랍 에서 끌랍이 아니라 깝 깝으로 태국 사람들은 발음도 하고 또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어 이 복합자음 관련해서는 아마 제 에피소드를 정주행 하신 청취자 분이시라면 어 이해가 금방 되실 거라 생각이 되구요 글라빤레오 네 글라빤레오 에서 레오 라고 하면 우리가 어 에피소드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인데 어 문장 제일 끄트머리에 와서 뒤에 와서 완료의 의미 즉 과거상을 나타내주는 녀석인데요 어 이렇게 글라빤레오 팍펀 이라는 문장에서 보듯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레오가 가운데에 놓이게 되면 접속사로 기능을 해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 더 즉 영어의 and then 으로 활용이 되가지고요 글라빤레오 팍펀 하면 아직 팍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고 나서 뭐뭐뭐 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레오처럼 태국어에는 동음 다품사로 활용되는 단어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나왔을 때 꼼꼼하게 정리해 두신다면 나중에 헷갈리실 일은 없겠죠 네 집에 돌아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팍펀 하이 땜 티나 네 팍 삼성으로 짧게 팍 하면 주로 단기로 짧게 일시적으로 쉬다 머물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일성으로 길게 장모음으로 펀 펀 하면 긴장을 풀다 긴장을 완화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 두 단어가 붙어서 팍펀 팍펀 이라고 붙여서 쓰이게 되면 휴식하다 휴양하다 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동사가 되는데요 어 태국어에는 이렇게 또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새롭거나 좀 더 문어체적인 뜻이 생기는 합성어들이 많다는 특징도 알려드리구요 하이 땜 티 하이 땜 티 하이는 우리 부사화소로 활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땜티 에서 평성 단모음에 땜 그리고 이성 장모음으로 티가 만나서 땜티 하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혹은 철저하게 라는 소식사로 쓰여가지고요 팍펀 하이 땜티 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쉬다 즉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인 쉬다 팍펀 하고 푹 쉬다 라는 의미의 팍펀 하이 땜티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나 나 라고 이렇게 삼성 단모음으로 짧게 나 가 제일 끝에 어조사로 오면요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쓰이는 단어로써요 해석은 푹 쉬세요 혹은 상대방이 손 아랫사람이라면 푹 쉬어 좀 푹 쉬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생생삼유고 태국어 르렁라우티 시폭 네 16번째 에피소드 푹 쉬다 라는 표현 팍펀 하이 땜티 라는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모두 여유시간이 있으실 때 푹 쉬시고 일도 공부도 건강을 챙겨가면서 하시라는 당부와 함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 잘 타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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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